천안시 무역사절단이 이달 초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K-소비재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지역 5개 수출 유망기업이 꾸린 무역사절단은 전통적 소비재부터 혁신적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514만 달러 상당의 계약 추진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는 최근 영국과 네덜란드를 찾아 K-소비재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1,833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514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지원하고 쿠트라 대전 충남지원단 천안 분소와 현지 무역관이 공동 진행한 이번 K-소비재 무역사절단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 영국에서 3일 네덜란드에서 각각 개최됐습니다. 이번 무역사절단에는 CS컴퍼니, 주한FC, GL패키징, 주식회사 만화코스, 브리제 등 지역수출 유망기업 5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참여기업들은 전통적인 소비재부터 혁신적인 상품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현지 바이오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천안시는 무역사절단 지원사업 외에도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지사화 등 지역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10월 30일 골프존 카운티 천안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통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천안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 대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